자 둘 중에 시차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을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이사입니다. 오늘 청약 소식은요. 송도로 갑니다. 인천 송도,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이튜자 머직 공구일이 1월 15일 날 났으니까 가점 계산할 때 1월 15일자 기존으로 하시면 되고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 일대에 들어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좋습니다. 우선 입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전체가 사진에 나오는 지구가 송도인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인천 바다가 쫙 보이죠? 좋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세대들이 인천 앞바다 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오션뷰라고 그러죠. 오션뷰. 입지 좋은데 일단은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여기 인천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쭉 있는데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것이 또 있죠. 그렇지만 이 아파트 단지하고는 역까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걷기에는 좀 멀고 뛰기에는 좀 힘든거리고 버스를 한번 타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자가용으로 태러다 줘야 돼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천대 입구역 쪽으로 해서 GTX B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동네죠. 그런데 GTX B 노선 개통 언제 한다고 지금 예정한 데 있지만 아직은 언제 개통한다.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일대 인천대 입구역 이쪽 직원에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 오션뷰에 있는 쪽 이쪽 자체적으로는 편의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가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한참 공사 중이죠. 여기도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고 인천이 전체적으로 송도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쪽이 이제 도보로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계속해서 만들어진다. 어쨌든 인천 송도 랜덤 마크 시티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을 만약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오션뷰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7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낮은 층은 좀 싼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힌스테이트 레이프 송도 3차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8억 2천만 원대 평균이었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조금 내려갔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인천대 입구역 바로 옆에 송도 더샵 센트럴 파크 3차가 있어요. 33평이 여기가 지금 분양권이 7억 정도예요. 7억 정도 그런데 그 옆에 맞은 편에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 매매가가 35평 기준으로 9억 6천만 원 10억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여기 지금 C짜리 송도 더샵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는 36평이 8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역에서 멀어지니까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죠. 그렇지만 역세권은 아니지만 일단 오션뷰고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때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이 아파트는 주력이 84제곱미터인데 여기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가 무려 800세대가 넘어요. 정확하게 하면 805세대가 되는데 이 805세대 중에서도 이 절반은 또 추첨제로 들어갑니다. 약 400세대 그리고 중대형 평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공급에서 노부모 부양 하시는 분들 또 가족이 많은 분들 다가고 자녀 다자녀가고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장점이 뭐냐 일단은 인천 1호선 인천대 입구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 나중에 GTS B 노선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인천을 뿐만 아니고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주변에 코스트코 라든가 신세계물 이랜드볼 등등 앞으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되면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고 또 좋은 학군들이 인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바로 옆에 지하철역 들어오는 그쪽 그러니까 송도의 중심부하고 이 아파트하고 가운데 측에 보면 워터프론트 호스 있죠. 거기도 조망률 되고 인천 앞바다 오션부도 보인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이 송도 개발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참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는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좀 기다려주면 다 되겠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최근 한 2년에서 3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가고 점의 제한이 풀리게 되면 메모리 상당히 비싼 가격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메모리 많이 나올 때 투자자가 아닌 신수요자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또 이쪽에 성도 자체적으로만 보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새 아파트를 그냥 받아가지고 앞으로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죠. GTSB 노선 외에 서울하고 접근성은 크게 좋아지는 건 없다.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서울 접근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도 이쪽 지역에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들은 영정도에 직장이신 분이라든가 인천 산업단지 직장 갖고 계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청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치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인천 광역시죠. 광역시 광역시 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가 250이고 여기가요 최고 큰 놈이 205제곱미터 까지도 있어요. 205 205 그러니까 모든 면적이 다 들어간 그러니까 천만원짜리까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약통장 가입하고 있는 그 동네 자기 거 한번 잘 확인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면적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 보라고 그러죠? 예 공고만 보라고 그러죠? 예 청약일정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특별공급부터 아마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전쟁터가 될 것 같아요. 1월 27일 날 특별공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1순위가 28일 2순위가 29일 금요일 날 들어가고요. 당첨자 발표율이 2월 4일 목요일 날 입니다. 청약 들어갈 때 인터넷 청약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시면 청약품 홈페이지가 있죠.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국민은행 이런 데 청약 가신 분들 은행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인터넷 청약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천 영종 송도에 들어가는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공급 규모를 보겠습니다. 전체가 총 1503세대가 들어갑니다. 지상 42층 9개동 42층이면 바로 앞에가 바단대 42층이면 오션별로 끝내주게 잘 보이겠죠. 일반 공급이 979 특별공급이 524 세대가 들어가죠. 예 전체 공급 세대가 지금 1503세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그 다음에 85초과 해가지고 있는데 85초과가 총 몇 세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805세대 상당히 많죠. 85초과 근데 85초과 중에서도요 여기가 가점제로 가는 것도 있고 추첨제로 가는 것도 있어요. 50%는 추첨제로 간다. 그러니까 805세대 중에 400세대 는 추첨제로 간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시라는 거에요. 분양가 면접별로 층별로 조금씩 다 다르죠. 분양가격 84가 6억 5천만원대부터 7억 9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8억 대가 넘는거는 아직은 없네요. 84원 기준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죠. 지금 송도지역이 10억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상당히 메리트있는 아파트 단지인건 분명하다. 여기 지금 최고 높은거 205제곱미터 펜트하우스 26억 4천 5백만원이네요.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여기 펜트하우스 급들이 상당히 비싸죠. 그것만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송도자의 크리스탈 일반 공급입니다. 일반 공급 여기 송도는 특이 과열지구고 청약 과열지구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1순위가 세대조만 됩니다. 일단은 만 19세 이상 세대조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그 다음에 수도권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50% 50%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예치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만 하셨으면 되는데 가입기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요. 예치금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100% 공급이 들어가고 85초간 가점 50% 추첨이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50% 이니까 805세대 중에 400세대 정도 들어가죠. 추첨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일단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는 무주택자 75% 들어가고요. 그러고 나오면 무주택 구성원 하고 주택 하나 있는데 처분을 조건으로 쓴 나가는 분들한테 25%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 제한 입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 들어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특유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때문에 그렇죠. 여기 메리트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만 전매 제한 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나서는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짧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다. 특별공급 특별공급 조건은 일단 다자녀 보겠습니다. 인천 거주자한테 50% 수도권 거주자한테 50% 이렇게 주는데 1월 공고일이 1월 15일 공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고일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 어떤 사람? 미성년자 미성년자 3명 이상 있는 사람이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불입하신 분들 이에요.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야 되죠.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이고요. 배우자 소득이 있냐 없냐 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적용이 다르죠. 특히나 혼인기간 무주택 세대원을 유지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무주택 세대원을 유지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과거에는 자녀를 낳고 혼인신고 란 사람은 1순위 못 들어갔는데 법이 바뀌었죠. 작년에 출생신고 후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혼인신고 했어요. 그래도 1순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메리트가 있는게 지금 85제곱미터 초과되는 것이 400개 그죠? 400개 400개 인데 그래서 노부모 부양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대주 가 해당이 되겠고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부립 하셨으면 되고요. 만 65세 이상 부모 피부양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 하신 분이에요. 3년 이상 부양 하고 있는 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생애 최초 관련해 가지고 이건 까다롭 죠? 세대원 전원이 그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예측금 있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게 있죠? 소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 해야 됩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과거 5개 년 동안 한 것을 증명 해야 된다. 여기서 과거 5개 년 이라고 하면 이어서 5년 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2년 2003년 5년 7년 9년 이렇게 띄띄 해도 혼인상태 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생애 최초 관련해 소득기준은 130%가 있죠. 성도자 크리스탈 오션 특별공급에 관한 소득기준 특히나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 그 다음에 일반공급 별로 소득기준이 있죠. 글씨가 작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관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 130% 이하 적용이 된다. 가족수별로 소득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공고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자 크리스탈 오션 조감도 입니다. 몇 개동 이라고 그러세요. 총 9개 동 9개 동 1 2 3 4 5 6 7 8 9 9 9 9 9 보이죠. 여기가 바다 오션뷰 거의 대부분이 뻥 뚫린 인천 앞바다 오션뷰를 감아질 수가 있고요. 높이가 몇 층 이라고 그랬죠. 42 층 끝내주는 겁니다. 오늘 성도자 크리스탈 오션 입지 청약 정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세 권 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지만 인천 앞바다를 반영구 적으로 조망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분양 가격이 84 기준으로 84 제곱 미터 기준으로 해서 8억 이 안되죠. 여기가 또 투기 과일 지구 청약 과일 지구 니까 대출 제한 걸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기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청약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입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